학생이 늦네? 굿모닝! 안녕하세요! 우리 학교 면접은 조금 독특한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안 그래도 조금 들은 게 있어요 이곳 면접은 포드 게임을 한다고 해서 제가 포드 카페 가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절 놓치면 아쉬운 건 제가 아니라 이쪽입니다 근데 면접생 치고는 너무 편해 보이시는데 재수생인가? 왜요? 면접생은 불편해야 됩니까? 면접은 편해야지 그래야 내 자신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죠 맞아요, 저희가 정확히 추구하는 인재상입니다 약간 탐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자, 한번 시작해 보시죠 펭수가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 볼게요 여기 펭귄마을에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펭수가 자유롭게 말해보는 거예요 이것만 너무 쉽죠, 이거? 음... 여기는 섬인가요? 한계만 설치해야 되니까? 자, 풍력발투수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장점은 있습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에게 묻죠? 그걸 답변해주셔야죠 소통을 해야죠, 면접은 소통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면접 준비 좀 해올 걸 그랬는데 저희가 면접 준비 해왔어야 될 것 같은데 자, 무엇입니까? 환경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나...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죠? 뭐... 소음이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 그렇죠 자, 그럼 단점을 메꾸면 단점밖에 없겠네요 자, 소음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마을에서 집값 떨어진다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그렇죠? 야생 출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마을 집값 올라가면 좋겠죠 집값 어떻게 굴릴 거예요? 관광소로 만드는 겁니다 야, 오히려 그렇죠? 자, 어떻게 관광소로 만들 거냐 풍력발전소 멀리서 보면 이뻐요 돌아가는 거 이쁘잖아요 맞아요 더 이쁘게 만드는 겁니다 오케이 바로 내 얼굴을 달아요 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관광을 올 거야, 이말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마다 모의가 내 입에서 하나씩 나왔으면 좋겠어요 새가 더 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 이러면서 가고 같이 도는 거야 그러면 바람이 더 불어 왜냐? 날개지 때문에 눈이 좋고 내부 좋아 기바른데 참신한데요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십니다 아, 네 사실 이 면접 여러분이 저를 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 또한 여러분들을 보러 왔습니다 어쩐지 그런 것 같더라 자꾸 물어보는 게 궁금하시죠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제 차례 제 차례 아이쿠 저는 합격입니다 왜 합격이죠? 제가 1대까지 한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합격입니다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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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합격 당한 느낌인데 여러분 저도 오늘부터 바로 공대생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 합격한 거예요? 당연하죠 저 지금 안 보십니까? 이게 바로 공대생 룩입니다 TPO! 근데 요즘에 공대생들 그렇게 입는 거 맞아요? 공대생 룩 시기가 나오던데요? 자 그럼 공대생 생활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렛츠 고! 에너지 너는 나 게임 스타트! 안녕하세요! 나 여기 앉아 실승 받아라! 근데 다들 뭐하고 있었어요? 펭수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무슨 게임? 게임 스타트! 저 게임 몰라요 렛츠 겟 러벨 스터디 원 피하고 깜짝하게 스터디 원 1 2 3 어? 지옥아! 그럼 펭수가 한번 보여주는 걸로 오케이 1 2 아 아 누구야? 아 나와봐 아 다 해봐 아 잠깐만 아 그 손입니다 근데 이리 오세요 야 이리 오세요 야 이리 오세요 펭수 대학생활 잘 보내고 있었어요? 지금 막 시작했어요 아 즐거워 보이는데? 어디 가셨던 길이었어요 두 분 연구실 관리하다가 되게 저기서 어물쩡 어물쩡 거리시더라고요 끼고 싶으셨는지 아 그럼 재밌어 보여가지고 그쵸 강의실로 바로 가면 되는데 저기서 한 바퀴 토시고 두 바퀴 토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뭐하고 있던 거예요? 이거는 요구르트고요 요구르트예요?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었냐면요 바로 잠깐 이번엔 계획이 없었는데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대학생활의 로망이 있었습니까? 대학생활의 로망이 있긴 한데 서울을 가지 안아버린 이상 이루지 못할 것 같아 왜요? 왜요? 뭐 뭔데? 뭔데? 연애는 하고 싶은데 아니 근데 연애랑 서울이랑 뭔 상관이에요? 했다가 헤어지면 힘든 게 난데 벌써 다음을 생각하네 오 멀리 본다 그래서 연애 신경 안 쓰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연애를 해요 자 만약에 연애하게 되면 저한테 다시 연락 주세요 파트너로 가겠습니다 파트너로 가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 다음 것도 질문이 있는데요 또 자랑할 거 있어요? 이 학교만의 자랑 일하는 입학하자마자 첫 전공 수업부터 다 영어 우와 지금 엄청 자부심이 있잖아요 학교에 어 그럼 그럼 자 여기서 기회가 들어왔어 서울대에서 자 우리 현규 학생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서울대 장학생으로 쭉 들어오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오시겠습니까? 우리 학교에는 서울대 들러보기 학원 학생들도 있어요 저도 여기 남겠습니다 오 아주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Р 아이고 왜 그래 왜 왜 왜 아이고 배고프라 하 학식이 있어 날까 날까 스테이크 스테이크하우스 그럼 우리 다 같이 사주는 건가요?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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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들은 챙겨야 될 게 있죠? 바로 지갑! 날씨가 챙기러 가세요. 네. 식당 예약하러 가겠습니다. 네, 식당. What do you think? What kind of knowledge structure you have constructed, you have build up? Why you are late? Can you explain it? I'm very sweet dream. You know, sweet dream? Yeah, thank you. I'm sorry, but I love you. Let's go. Good. Let's go! Teacher! Let's go! Okay, Pengsoo. We are now in the class, so we are discussing about the important topic. Disgusting? Not disgusting. Discussing. You mean disgusting? No, not disgusting. Pengsoo, are you satisfied with the Korean teaching? Um, I can speak English, but... Can I use Korean? Yes, we can. 아, 그래요. 아, 여기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저, 교수님. Okay, Pengsoo. 자, 지금 수업 너무 흥미진진하고 아주 유익한데요. 저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 그게 뭡니까? 저희 다 공대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저 공대생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대생에 대한 편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빌려 그 편견 제 90티이다. 왜 공대생은 체크셔츠만 입는가? 이거 봐봐. 약속한 듯이 다 체크셔츠를 입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너 이거 마음의 선물이라고 줬잖아. 어, 근데... 뭐야? 왜 다들 이거 안 입어요? 이거 공대생 과복이잖아요. 누가 여기 공대에서 체크셔츠를 입어? 나는 이렇게 입다고 배웠다고.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려면 다 같이 입고 가야 예쁘죠. 먼저! 자! 돌려주세요! 아, 이거 챙겨오기 다행이네. 다 이거 입을 줄 알았는데. 아, 다들 아주 예쁩니다. 아주 예뻐. 자, 이래야 뭔가 공대 온 것 같죠? 제가 드리는 마음의 선물이니까 내일 수업 때도 꼭 이거 입고 오세요. 알고 보니까 그거는 밈이더라고요, 밈. 그런 밈이 많잖아요. 공대생의 이미지가 이렇게 굳혀졌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갱신을 해주죠. 그렇죠? 공대생의 이미지 새로 한 번. 우리 언제까지 체크는 병만 입고 다니는 학생으로 보게 할 겁니까? 우리가! 더 이상 체크는 병만 입는 학생이 아니라는 걸 제게 보여줍시다, 여러분! 이건 모필감이다. 과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 왜 공대생들은 농담할 때도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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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우리 친구분 1번은 물리 상수여 행수도 파이 오비탈처럼 생기긴 했어요. 뭐라고? 너무 이상하다. 넘어질 뻔하면 휴관성의 역할을 다 했구나라고 함정할 때랑 함정할 때에 민중이 생겨서 넘어지는 건데 3월 14일이 펭수한테는 화이트데이죠. 우리한테는 파이데이라고 아, 진짜로..? 펭수야, 너 생긴 게 딱 우암수야.. 동대생은 술을 따를 때 항상 표면 장력까지 따릅니다. 잠깐, 잠깐! 정체성이 혼란이 혼라 그래 그리고 펭수, 혹시 차 타고 가면서 갑자기 번호판 보면서 숫자로 배합해본 적 있어요? 뭐라고요? 나만 하는 거 아니었어, 누구? 왜 웃고 있어? 왜 다 공감하고 있어? 이거 진짜 다 공감하는 겁니까? 저기 있는 숫자를 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서 딱 10을 만들어봐요 그것도 재미있어요 내가 하는 건 빈사의 일각이야 2 곱하기 7을 곱해서 더해주면 14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했던 거랑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더해서 13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4를 다시 빼줍니다 그러면 9가 되고요, 다시 1을 더해주면 딱 10이 돼요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왠지 납득이 갈 것만 같아 신호되기가 지루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공대생의 매력인가? 홍배만 느낄 수 있는 우리만의 프라이드인 거죠 컴다운 하시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고 펭수! 네? 펭수,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돼요? 어, 펭수랑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잘 가요 안녕 펭수야, 오늘 네가 토론하는 모습이 나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어, 그래? 그리고 너는 좀 특별한 거 같아 아하하하 그럼요, 그럼요 우리 켄트에게는 펭수처럼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많은 이런 학생들이 열정을 연구에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는 학부 연구생이라는 제도가 있어 학부 연구생이야? 나랑 같이 한번 아니야? 저 휴학할래요? 아니야 네가 있을 곳은 바로 여기야, 펭수야 싫어 가자 나는 자유로운 펭귄이야 내가 널 더 자유롭게 펭수 is free 펭수 is free 펭수야 I don't want 연구생 I'm 펭수 연구 아니야, 펭수야, 넌 할 수 있어 No, 펭수 is free 다음 편 내가 왜 잡혔는데 오해라구요 이제 변화주세요 안타페요 빨리 제보내살라고 펭수 안 되겠다 끊어내세요 아아아아 제보내져